이 충주댐은 대한민국에서 댐낚시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많은 조선인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천에서부터 충주까지 이어지는 거의 바다 같은 그런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가를 찾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마리스 조갈하기보다는 깊은 수심, 맑은 물에서 나오는 붕어들의 당길 힘 이런 게 매료돼서 특히 여름에 오른 수위를 보러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대편성은 총 12대를 했고요. 제일 짧은 데는 3, 4대에서부터 4, 8대까지. 4, 8대 이상은 3m가 넘어가는 수심대라 더 긴 대를 펴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짧은 데 3, 4대도 기본 수심이 2m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옛날에 곡물류 떡밥 낚시가 주로 이뤘었는데 그동안 계속 낚시인분들이 들어와서 밑밥 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5월 전까지는 떡밥 낚시가 주로 행해지고 있고 날이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옥수수도 곧잘 먹기 때문에 오늘은 옥수수랑 새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좀 한 40mm 이상 와서 사실 그 양으로 갖고는 바닥에 냉숫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몰라서 생밋게 새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저녁 좀 지켜본 이후에 이제 뭐 베스트 좀 빠진 시간대에 그때 뭐 지렁이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지렁이 역시 또 준비를 했고요. 제가 낚시대 2대, 3대를 접어놓은 이유는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청대 덩어리가 지나가고 있어서 낚시대 걸려 잠깐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일 낮은 우측에 짧은 데 3, 6대에서 수심이 한 2m씩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쭉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제일 긴데, 산발대 같은 경우에는 3m씩 정도 대부분 부원학사 하시는 분들이 깊은 수심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충주 때문에 기본 수심이 3m에서 4m권에서 그런 수심대에서 부원을 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은 수심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개칠수가 있던 그런 곳인데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유행처럼 로또 붕어라고 할 만큼 붕어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밤낚시에 사실은 한두 마리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곳인데요.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첫방송인 만큼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한두 마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볼류권에서 이제 상류권에서 주로 자대낚시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예전에는 배를 꿇고 들어와서 골짜기 계곡낚시를 좀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볼류권에서 쇠물이 들어오거나 오름수위가 되면 골짜기로 붕어들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길목에 포인트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상외로 비 양이 좀 많았으면 좀 기대치가 높아질 텐데 비가 50mm 미만이라 일반 저수지 같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워낙 담수량이 많은 곳이어서 4, 50mm 갖고는 물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계속 더웠던 후덥지근했던 이 수온이 이제 찬물이 섞이면서 한번 대륙 타면은 조금은 먹이활동을 하는데 유일한 수온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길 들어왔고요. 주로 여기가 낚시가 이루어진 시간대가 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대형 댐들은 이제 발전박류 특히 여름에 좀 많은 이야기 발전박류를 하기 때문에 뭐 초저녁이나 늦게까지는 열 시, 열 한 시까지 물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낚시 즐기다가 이제 수문을 닫고 박류가 끝나면 그때서 또 물이 또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열 한 시 이후 가장 피크타임은 새벽 2시, 3시 이 시간대를 노리고 낚시를 하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어종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어종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뭐 올해 무지 마자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여름에는 좀 잡고기 성화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한데 지금 뭐 한 시간 정도 낚시 해보니까 우리의 살찌나 이런 건 아직 붙지를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짧은 골은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좀 장시간 안 빠져나가고 머무를 수 있는 긴 골짜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깊은 골에서는 또 이제 계곡에서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생물 유입되면서 찬물과 함께 이제 뭐 나무까지 열매 나무 열매라든가 부모에 그 믿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부모 같은 것들이 떠내려오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쉽게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깊은 골짜기를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잡고기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아마 부르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길이 뭐 대낮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지렁이 끼게 되면 한밤이 될 때까지는 뭐 워낙은 뭐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또 워낙이 뭐 복사열도 그렇고 해가 뜨거워서 여름에는 뭐 오후 6시 7시 이후에 이렇게 부르길을 좀 빠질 시간대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여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붕어 낚시 조가가 나온 시간대가 새벽 2시 이후라 사실 초저녁에 붕어 얼굴 보기가 진짜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저는 뭐 새벽 시간을 노리고 좀 더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옥수수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새벽 시간대에는 잡곡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는 그 시간대에는 뭐 새우 반 옥수수 반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응용을 해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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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34? 그 정도 나오고 왔네요 얘는 약간 데스나 뭐 공격성 어종한테 공격을 당해서 약간 살짝 아가며 상처가 좀 있네요 바로 좀 방생을 하고 요거 이제 새벽 되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새벽 낚시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 나오네요 좀 더 큰 비가 와서 오름수위 때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노려볼 만한데요 아직 지금은 오름수위도 아니고 날씨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큰 건 붙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는 조금 더 큰 게 붙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원래 12시 전에는 붕어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곳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몰고 편의점으로 가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꺼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오전에 오신다 그리고 오늘의 주에 좀 더 큰 기회가 조금 더 큰 기회가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쓰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에 좀 더 큰 기회가